안녕하세요 황태환승연단입니다 다시 다시 둘, 셋, 박! 안녕하세요 황태환승연단입니다 이제 네가 꼭 먹을 때 하고 싶더라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겠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소방연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수! 이렇게 마지막 단체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묘하네요 약간 평상시 하던 라이브의 공기와 창은 많이 다르네요 다들 기분이 어떠시죠? 일단은 저는 저는 설렙니다 좋아요 저는 진짜 설렘 기분이 어떠냐고요? 기분을 물어보신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할 줄 알고 진단하죠? 나 왜 이렇게 안 나와서 주면받아서 아니야 근데 저는 정우 씨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안 나와 저는 최근까지 여러분들도 각자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최근까지 뭔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나 아니면 이 세상에 모든 걸 좀 쏟아붓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하고 네 따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갈 때가 됐고 다녀와서 이제 또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이제 또 저도 그렇고 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울 거고 빨리 갔다 와서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좀 후련한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음 그렇죠 그렇죠 잠깐의 완전체를 저희도 하루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신 거고 그렇습니다 다운됐어요 후회도 다운됐어요 네? 후회도 없고 후련하고요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했지 그동안 네 열심히 뭔가 한번 흩어져 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는 이미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있었지 서로 활동은 그래도 한 몇 개월 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다 고생했지 우리 근데 나는 혼자 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막 옛날에 콘서트 한 거 영어 한 거 찾아보고 이렇게 막 대기실이거나 아니면 막 미어서를 할 때 그때 그 시끄러움이 너무 그리웠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 하게 됐을 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알았을 것 같아요 단체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응 진짜 웃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데뷔한 지 10년 반이나 돼가지고 내년반 금발만 합니다 아니 뭐 잘하는 건데요 진짜 안 간대요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열댓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뭔가 누군가와 어깨빵을 해도 안 밀릴 아깨와 요즘 어깨빵 좀 당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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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당하면 내가 위험한 방 어깨를 피우고 싶어요 당하면은 안 밀리 그만큼 피우고 싶어요 그만큼 피우고 싶어요 그런 거 당하면 그대로 턴 돌아서 도망가세요 아시겠어요? 여튼 비유하자면 요건 건강하고 튼튼하게 강하게 다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네 많이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치지 말고 저희 뭐 조심히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쉽겠지만 또 이제 진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진영이 금방 올 거예요 네 한 진영이 금방 오고 그다음에 뭐 거시기 우리들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꽤나 많아요 아니 꽤나가 아니라 그냥 엄청 많아요 그쵸? 그냥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잘 즐기고 계시면 진영이 맞춰서 저희 뭐 진짜 저희 이거 금방 나올 거예요 저희 뭐 저 선물 보따리예요 네 아닙니까? 선물 보따리예요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쵸 맞다 저 선물 보따리로 저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진짜 기대하시죠 계속 나올 거예요 도구야 얘기한 것처럼 그때쯤 이제 이제 보따리의 끝이 보인다 싶을 때 진영이 나와서 진영이 나올 거라서 진영이 나와서 아이쿠야 저 나왔습니다 이제 진영 나와서 뭐 열심히 해야지 진영이 하드 캐리 해줄 거예요 진영 보고 있나 진영도 아마 제일 먼저 온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싸워놓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마 이제 진영... 진영 보니까 엄청 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영 청소해야지 이제 청소할 시간 아닌가? 뭐 청소 아니 지금 진영 지금 근데 근데 우리가 웃을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저도 이게 이게 웃는 걸로 보이네요 형님 예 형님 좋아요 잘 출근해 오겠습니다 아 예 나도 쎈 뭐 즐겁게 멋진게 근데 진짜 왜 거기 가면은 네 왜 이렇게 웃고 나오죠 저? 제 생각을 얘기해도 돼요? 기뻐서 그렇지 네 기뻐요 나는 그 잘 지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지내야 돼 아니 잘 지내야 돼 지내야 돼 나 저런 잘 하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 같이 가는 친구들도 저보다 어릴 수 있지만은 그러지 걔네들이랑 또 배울 게 있겠죠 어 걔네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나에게 또 새로움도 얻고 아니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언가를 또 배우고 또 잘 보내고 어차피 근데 어차피 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고 그리고 뭔가 가기 전에 좀 뭔가 솔로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죠 이 시간동안 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서 찍먹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 한 채로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1년 반을 보내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되세요? 아니 그냥 아니 또 아미 여러분들이랑 떨어지는 게 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치 근데 이제 갈 때 근데 근데 한번 떨어져 봐야 소중함도 알고 아미도 우리가 소중한 걸 알고 아니 요즘 또 핸드폰도 되고 그래서 맞아요 아미 여러분도 우리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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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통을 치네 근데 연장 여러분 이게 연장찼다고 호통처럼 근데 근데 제 아이돌몰에서 고만하고 고만한데? 당연하지 우리 한 번은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근데 우리가 느낀 건 하나가 제가 캘린더를 보면은 참 우리 멤버들이 아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고 느꼈던 게 네 쉬고 싶을 때인데 그렇게 계속 뭔가 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많다니까 캘린더 아 캘린더 뭐 많더라 뭐 많 맞아 맞아 진짜 많아 뭐 이쪽도 많고 당신도 많고 저도 많고 이 쪽도 많고 와 진짜 열심히 했고 지금 많았고 진짜 많아 진짜 많으니까 와 너도 진짜 많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러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뭔가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뭔가 또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강한 육체요 강한 정신 저희 또 이렇게 적응 잘하고 저희 이미 연습생 때 한 30명끼리 부대껴 맞잖아요 우리 그쵸 수료면서 아멘에서 자보고 나는 근데 갔다 오면은 오히려 좀 더 다시 좀 이 단단해지고 도끼가 좀 생겨서 나오지 않을까 그쵸 그쵸 정국이랑 남준이 형은 갔다 오면 코골이 좀 고치고 코골이 나 요새 꼭 안 본다 아이가 이제 나왔나 본인이 거는지 안 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나 내가 그때 음성매모에서 니 보내셨다 아이가 나 거기 진영이 그래서 수습이 안 돼 아니 근데 진영이 진짜 대단한 진영이 진짜 내가 수습해 볼게 내가 수습해 볼게 진영이 진짜 대단한 것이 그 혼자 가서 그렇게 1년을 버틴 거잖아 진짜로 그리고 먼저 맞는 내가 훨씬 더 아픈 거 알죠 아프지 그냥 모르잖아 그 아프면 측정이 안 되잖아 진영 멋있지 진 당신이 승자다 찐이다 진영 진짜 멋있습니다 확실히 너무 좋고 저희 고생은 슈가 형도 하고 있으니 슈가 형 맞아요 슈가 형 고생하고 있죠 그치 슈가 형 물론 저는 말을 아끼고 저도 아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슈가 형 슈가 형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형 왜 고생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방금 말을 아끼신다면서 말을 아끼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 슈가 형은 금입니다 맞아요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사나 들으려고 켜봤어요 맞아요 네 아내분들이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할테니까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끊었어? 안 끊었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흡 오케이 아 여기요 그렇지 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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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봐봐 어 저는 아미들한테 서프라이즈 들어갔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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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은 아미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이런 값진 경험과 선물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레이옵 앨범 너무 재밌었고 추억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나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말 너무 길어요 달려오라고 반찬 소리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